What's up? 어디야? 아, your house? 뭐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잠깐만요. 초대가서 좀 보여줄게. 네. 와바구와바 맛좋은 얘기 여기 우쿠렐레를 좀 친데. 와바구와바 좋은 얘기 와바구와바 이 얘기 야, 너 어디고 누나? 내가 요즘에 기타한다 이거. 야, 부모님한테 한번 인사 드려야지. 야, 야, 그만해놔줘. 내가 갖다 줄게. 그래, 알았다. 다시, 다시. 그래, 뭐, 뭐, 뭐. 근데 회를 시켜먹을까? 햄버거를 시켜먹을까? 아, 회지? 회, 회, 회.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회 먹자 같이. 그래, 저번에 같이.